신약정정 야구부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궁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 제도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길이라. 너희 궁에 평준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길이라. 믿음의 기도는 평준자를 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경납지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 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많이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 열매를 외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들에게 하나님의 인하와 축복과 능력과 후효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유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신유의 이적을 동반합니다. 할렐루야. 다들 기도는 신유의 이적을 동반한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한 기도는 주님의 명예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이적과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먼저 물건의 필요를 느껴야 되죠. 아 저 물건이 내게 꼭 필요하다. 필요만 한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현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찰을 가지고 그 물건을 구할 때 그 현찰과 물건을 바꿀 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이적을 먼저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주는 법은 없어요. 너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성령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큰 능력과 인적을 사모할 때 그것을 피해로 할 때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하는 사람은 현찰을 내리는 그 현찰이 약속을 얻자는 믿음이오. 그 믿음으로 약속을 끌어내는데 기도를 통해서 현찰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의 역사다.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연단 이 아이를 도저히 수업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져서 낯거들랑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왔더니 병원에서는 이 아이는 20년 동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20년을 먹으면 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먹으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님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당신은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게 했어요. 하나 오직 그 아이에게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온갖 애정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갑자기 꼬부라도 벗금을 흘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지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든자를 도치는 사약을 그 이전부터 제가 했을 때입니다. 제가 하나 믿는 것은 아우가 능력을 향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능력을 향하는 저는 이따 우리 삼촌한테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인물도주로 젓갈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차여차여서 여차여차 했다고 박진영을 얘기하는데 제가 딱 판단하는데 약을 먹어서 그렇게 약이 되요. 20년 먹어서 날지 말지 먹은다는 약을 어떻게 먹어요. 갚는 당면을 못 해야 되요. 저도 가슴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누님 제가 판단할 때는 약을 먹어서 될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약 봉지를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야 그렇지 말고 나 이거 먹어야 되잖아. 나 약 먹는 게 잘못한 얘기 아니야. 약을 먹어서 괜찮을 게 있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게 있거든. 간접적으로 약 먹는다고 효과도 힘났네. 제가 그 상식으로도 알고 성경적으로도 나와있거든. 누님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제가 안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갔어요. 누님이요. 알았다. 갈란다. 혹은 가지 데리고 가버려요. 아이 속이 좀 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놓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척한데 내가 뭐 안수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안수를 뭐 선언대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다만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이릇 흔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동상 우리 누님은 저를 동상 들었거든요. 동상 아니 왜 그래요 누님이 그러더니 목소리가 울먹이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은 꿈으로 깨닫혀주셨구나. 우리 누님이 그 지금 기대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형책이 마당에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누님이 가지고 있는 성형책이야. 그래서 아니 누가 이 성형책을 땅에 떨었느냐고 막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폈는데 아 이게 아내가 없다고 껍데기 있는 성형인데 아내는 성형이 아니고 조카 학교에서 배우는 조카 그리고 꿈을 깨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경은 가지고 다녔고 예수는 믿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조카소로 믿었다고 깨달아야 돼.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 나라 눈물이 나는 가슴을 치면서 회귀하고 나한테 전화했다. 동상 약발이 되니까 조카 지금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오지.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앉아서 한방에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러다 학교를 복학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투여를 대학도 수업으로 탁탁한 것 같아요. 탁탁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구름자식이 내방에 와서 세레비 분해버리고 성풍기 분해버리고 하다못해 책상식에까지 다 분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분해했으면 다들 조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전자레품이라고 하면 다 망가뜨던 말이에요. 아니 그래놓더니 요즘 뭐 뭐냐 저는 뭐든지 고칩니다. 그러더라고 요즘 그렇게 부숴놓더니 그러니까 애들이 좀 말썽 부려도요 장래 잘 될 줄 믿고 할렐루야 너무 야단치지 말아 속상해가지고 야 너 제발 내 방금 두르지 말아라 두렸다면 눈에 모든 것을 다 분해해버리니까 그러더니 그 동대를 가가지고 어떻게 아주 막 자격증은 있는 대로 답답더라고 역시 취미가 있으면 뭐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신앙을 해야도 취미가 있어야 돼요. 나는요 예수 믿는 거 취미 없어서 예수 놈 믿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요 취미라도 가져야 돼. 제가 영적 취미라는 성교를 했잖아요. 취미 사랑하는 성모들이요. 정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어떤 병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누님이 지금 약을 먹었다면 지금껏 약 먹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응? 그 아이가 벌써 10년이 10년이 넘는 일이 되니까 이제 10년 먹었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더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장가를 웃을 거예요. 꼬부라지 사람은 울어요. 대는 사람은 어떻게 학교도 다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적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적은 그냥 성경입니까? 그렇게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해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제가 믿고 기도하는 이적이 나타나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르치만 그 손수건을 갖다 병에 얹을 때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났다는 말씀을 볼 때 이런 일도 있는가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4도행전 19장 4도행전 4도행전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명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사도바울과 이 사도들이 얼마나 영역이 있었던지 그가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 사도바울이 무슨 앞치마를 가졌을까 원래 사도바울은 장막을 짚는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손교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라며 그 때문에 일할 때는 아마 앞치마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가 쓰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손을 그거를 얹을 때 병든지 고칭받고 앞치마 떠나가더라는 것. 그런데 저게 사도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늘 필요한 없겠느냐 하는 믿음이 내게 제가 동해 중앙교회라는 거에서 우리 연합을 모아놓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와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중에 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보라고 했더니 중학교 3학년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을 기억하는데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꺼버려 했어요. 다 돼서 앞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이 순서에 기도하고 믿음대로 대기하여 죽었어서 하고 딱 그 순간에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믿음이 믿음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의심하니까 아이고 그때는 그때지 지금 그런 요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믿음이 나타나면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다 쓸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여 온돌이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없는데요. 왜 의심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주님은 우리 믿음이 있기를 주여러분 주군요. 저는요 제가 막 믿음이 오는데 막 흰올동은요 한삽이면 파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막 송울은요 한 두삽돈나면 엎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개는 뭐 세 짠인가 세 살이면 엎어버릴 것 같아요. 막 그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여러분 그렇죠. 목사 혼자 어떻게 엎고 소 같이 엎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의심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기 뒤에는 우리 인인수 집사님이 여기 신천 세브라나스에 전환자 입어냈습니다. 의사가 여의사가 나한테 오더니 이제는 이번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들었죠?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마지막 가족들 얼굴라도 한번 사업을 때 보여주고 장례를 준비하셨죠. 그랬어요. 왜 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한소 웃기 의식 딱 의자고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 의사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그거는 하루에 딱 하루에 딱 한 번 연애시간이 있잖아요. 30분 정도 있나요? 아주 제 손을 붙들더니요. 그 아들이 오늘 왔지 않았어요? 왔는데 갔다 갔어? 아 그래. 그 아들이 이거 덩치가 적으면 보통 흑낭간이 아니요. 흑낭간이 아니요. 흑낭간이 아니요. 흑낭간이 아니요. 흑낭간이 아니요. 흑낭간이 아니요. 내가요. 그 양반이 속셈하고는 강사예요. 그게 이제 두삼부기 이런 거 가르치는데 고삼 학생들 야 너희 시험이 날면대 교회는 뭔 뭔 양인들아.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막 들고 와서 학원을 막 주일날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우리 엄마 고차서 뭐 절대로 그렇게 안 컸다고. 그것도 얘기하면서 근데 의사가 수미치를 준비했다는 마지막으로 수라이는 어머니 얼굴 한 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들이 그런데요. 그 아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들어가고 싶지만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고 싶지만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들어가라고. 저는 완전히 그냥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그 환자체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닌데 뭐 가운을 또 입히고 뭐 막 솔도 씻으라고 그러고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의심 의심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리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보셨더니 오하지났어요. 그래서 했다. 그러면 역사님. 그리고 막 부들고 들어요. 신중과 세포와 기왕과 창과 세포는 청소로부터 뛰어놔. 제가 의사가 아닌데 의학적인 용어를 얘기하니까 간호원들이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중화장이 꽤 크더라고 세브란스 중화자씨는 한 사람도 이러다 막고 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막 주여! 역사에 주. 손을 붙들고 알라라 이렇게 내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퇴원했. 아니 그 다음날 장애티를 증정하니 그 다음날 퇴원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임사님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은 제게 주님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기도만 역사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봐요. 본문 말씀 야구부서 5장 야구부서 5장 봐요. 다시 본물로 가요. 접어놔야죠.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성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세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통할 것이요. 이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기름분받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내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헤드로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목사를 통해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하여 아멘 주님이 경전자를 고치는 채널을 기도를 통해서 이뤄줬다는 하시는 기도시야 돼요. 경전자가 있으면 목사를 청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주님이 성경대로 한다고 어떤 목사님은 참기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아파 배 아파 알았어 참기름 묻혀가지고 배 들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성경대로 한다고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당시에 이 기름은 의학료로 쓰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무조건 다치면 생장발랐잖아요. 무조건 생장발르는 거야. 입술이 초여 생장발르고 생장이 특힉하게 망정통치하게 나는요. 제가요. 어렸을 때 다 달려가다가 소신향이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크를 이렇게 꼽으라는 것 같은 여러분 아세요? 소 택시랑 택시랑 이게 수중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시골 양반들만 아는 거예요. 그 세수랑이 있는데 막 뛰어가다가 그 세수랑을 밟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세수랑에 있는 날카로운 그 이게 여기를 확 받아버렸거든요. 아니 받아버린 게 아니라 실려버렸어. 그냥 훅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왱왱왱왱왱 119를 불러가지고 그때는 119 없으니까 경기라도 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리 와라. 소똥을 가져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소똥도 금방 싼 똥이어야 된다니까요. 금방 싼 똥. 소를 얼른 똥을 싸라고 막 기다려 막 두드러가지고 똥 싸라니까 그 싼 똥을요. 비닐을 타더니다 이렇게 담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쩌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잘 되라. 이 쇠에 찌리는 것은 소똥이 찌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똥을 이렇게 싸가지고요. 비닐을 묶어가지고요. 내가 보름 동안 있었잖아요. 보름 동안. 그 쇠가 찌리면 무슨 등에 걸리죠? 파상풍 파상풍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잘라내야 돼요.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하지 파상풍 안 걸리게 세상에 소똥 붙였다고? 나중에 그 소똥을 빼보니까 아유 살이 그 소똥에 눌려가지고 그게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 방에 그냥 누구도 가도 묻어 보고 그냥 소똥 들고 이렇게 그런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소똥하고 대장의 만병 도착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기름을 어떤 의안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상체가 있어나면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기도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약 먹는 게 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약 먹는 것을 눈치 보면서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시겠죠? 현대의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열심히 다 수술 안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수술을 할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수술 안 끊어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고쳐주려고 그런 의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학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은 현대의학은 20% 이상을 못 고쳐요. 80%는 못 고쳐주려는 병이예요. G.O.K. 의사가 G.O.K. 쓰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예요. 아시겠어요? 의사가 G.O.K. 쓰면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예요. 뭐의 약자인가? 박 주인 네? God on knows 오직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의사가 이렇게 막 쓸 때 이렇게 쓴 거 봐봐. 봐봐요. G.O.K. 아이고 기도해야 되나 네. 그건 기도하는 거 그런데 꼭 G.O.K. 어? 기도하고 다른 면 기도하냐 아니요. 다른 것도 기도하면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병이예요. 우리 저 주사님은 편두통으로 고생했어요. 여러분 편두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지 여러분 정말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 때요. 진짜 돌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너 근데 주사님을 고칠 수 없어요. 깨끗한 얼마나 저렇게 그 치질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쵸? 아 근데 우리 집사님은 색깔도 멋있게 입었네. 치질이 나으니까 의자에 앉아있기가 상당히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 해결의 열지는 교회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래지면 아무나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존재를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신분인 것을 깨닫고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특별한 권능과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고치는 본질적인 삶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이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부피하는 것을 부피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고기는 나도 썩어버리는데 장조림해놓은 안 썩는다. 소금은 장이잖아요. 저는 이 기도를 제가 훈련 받을 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정하려고 교회를 가는데요. 소금은 교회인데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낮시간 학교를 학교하면서 들어가는데 들어갔더니 의자도 없어요. 의자도 없는 교회야. 교회가 제가 알고 그때는 15평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하루 배착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막 강극장에 기도하는데 난 전사님인 줄 몰랐는데 물론 목사님, 전사님인 줄 잘 몰랐지만 기도하는데 이 중얼이가 여름이었던 것 이른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봄이었구나 봄이었죠. 학기가 시작될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봄이었는데 그만 그 분이 돈이 없었던지 양복을 좀 두꺼운 걸 입었는지 두꺼운 좋은 양복 비색이 입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양복 뒤로 뭔가 가득히 묻어있어요. 기도기 열심히 하니까 당의 안 받고 조용히 잡았더니 이게 땀이 양복 뒤로 젖어 나와가지고 이게 말라버리니까 소금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에 가슴이 와닿고 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려는 제가 기도를 거의 밤을 새도록 매일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일평생 땀 흘리지 않는 기도는 하지 않도록 내가 땀 흘리지 않는 소교를 내가 그게 요즘 그냥 경종해도 땀이 나더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어쨌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열정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땀 흘리는 기도 땀 흘리는 기도를 할 수 없어서 내가 젊을 때 내가 존소되기 전 내가 청년시대에 그런 기도를 했다. 내 일평생 땀 흘리는 기도를 하게 그래서 기도를 막히고 나면 내 소굽까지 양발짜리 흥건히 되던버려 그래서 사상실에 가가지고 메리아스를 벗어서 짜면 짬이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제게서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한 바로 길을 가는데도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런 악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막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내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성대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간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흥 도망가지고 또 괜히 또 깨아지게 시작하셨다 오면 또 큰일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오늘 사전전 상장 제가 얘기했지 하는 사토파울 응 아 페드로 요한 성전 어 성전이 기도하러 그때 그때는 중한 시간을 놓고 기도했다며 그러니까 그저에게는 영적 사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사의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의 고름나 그리스로 일어났고 반대하게 어느 때든지 반대하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소유한 분 아면 아십시다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어 속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일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이고 내가 소문 듣기는 당신이 기간이 나는다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기도 좀 하고 올게 이럴 수 없어 기도는 축적된거에요 바로 칩식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의 역사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 우리의 마음판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봉사도 그전에 묵은 닭들 다 풀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묵은 닭은 알도 못나고 먹기만 돼지 먹는데 묵은 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털 좀 뽑으시옵소서 그래서 싱싱한 닭대기를 제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 그래서 정말 기도로 묵은 땅을 지정해야 돼 할렐루야 호세하소 10장 12절 요하를 찾을 때 너희 묵은 땅을 기정하라 요하를 찾을 때 너희 묵은 땅을 기정하라는 겁니다 마침내 요하께서 이마자 을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식고 찾을 때 먼저 너희 묵은 땅을 기정하고 갈아엎어서 그리고 구하면 을을 빛처럼 쏟아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을을 빛처럼 쏟아내고 응답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명이 누군 땅입니까 갈아파야 돼 도착하십니까 갈아파야 돼 가시받십니까 성령이 검으로 다 헤쳐보내야 돼 그래서 꼭 투과 만들어서 말씀을 부러질 때 60배 100배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쳐주시길 원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깨끗하면 받으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육칭 질병만 아니오 마음의 질병은 더 심각한 병이에요 아멘 하세요 마음의 질병 우울증 강박관념 강박관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이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둠을 몰아내시길 괴림으로 충원하며 이 마음의 질병을 기도하시길 괴림으로 충원하며 여러분의 평안이 괴림으로 충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신경 정의 평안 그리의 축복과 필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경하는 자에게 기한없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마트봉 10장 8절에 병전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대받았으니 거둬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시며 얼마나 원하셨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전해며 병장에 선전적 나으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트봉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사 저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두식두식 천도하러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일했어요 여러분 누가 봉식당장 31절에 그 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라고 하니까 떠나라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낳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3일 남았는데 올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내가 3일에는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고 앉아낼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치료의 병풍을 쳐주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병풍을 쳐주신 거예요 성도여 주님의 병풍이 여러분의 삶을 둘러 진치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하며 특별히 치료의 병풍이름과 등이 마개를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내 생활에 전부같이 느껴져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을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합니다 기도는 성도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없는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로 하루를 살고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루가 성공되어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한 주간이 성공되어 지는 겁니다 성도여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기도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로 물어주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우리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가 말이에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음 기도하여 권능을 가지고 내가 막 진산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에게 신념인 자에게 타두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없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수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스 8장 26절 27절에 저는 우리에나 감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기도를 또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이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유의 이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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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장로를 치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니 내가 구축해라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도할 때 천사가 수정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권능이느냐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주위에서 천사들이 수정되었다고 누가 보곤 22장 사기 3절에 말씀하고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를 돕더라 천사가 기도를 돕더라 여러분 기도를 많은 천사가 봉헌되어서 기도를 돕는 왜냐면 천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의의 보호자에 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계속 왔다갔다 이러니까 혼자 갔다 갔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술나면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가지고 또 다른 천사가 야구비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할렐루야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요 그래서 주의의 약한 것들이 방해지보다도 우리를 지켜주고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영안이 열려 천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어맘마 많은 친구들인지 몰라요 제가 안수할 때 천사들이 안수하는 순간에 한 대서 싱 들어와서 그 천사들이 저게 힘을 돕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하세요 이건 참 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불량이 많은 사람은 많은 천사가 돕더라고요 그런데 기들이 밥 새끼 먹을 때 기도 하고 기도 하냐고 그랬더니 기도해요 언제 하냐고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쫄랑쫄랑 한두 개밖에 못 돌아다녀 제발 부탁해 기도 좀 하세요 아멘하세요 천사를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기븐에서 1장 14절 1장 15절에 뭐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고원의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원의 후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 도우라고 보내셨다는 천사가 도우라고 보냈는데 할 일이 없죠 기도를 해야 기도를 돕지 천사가 하나도 로고다 빠졌네 천사가 기도를 도우라고 왔는데 기도를 해야 기도를 돕죠 천사가 다 빠져 다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개정 효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은 막 힘없이 기도하고 힘없이 기도하고 힘없이 기도하니 천사가 바빠져 아이고 난 안되게 하나님 두 번 해주세요 오니까 천사가 더 보내는 거야 믿어지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하튼 우리 성도들 하면서 많은 천사를 부리시길 주의하며 주의하며 천사야 날 도울 띄워라 하면 천사가 우릴 돕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비미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진정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그냥 주님이냐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주여주여한 자가 다 통직할 거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재로 한다가 한다는 건 뭐냐 그냥 주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길 많이 맞추시는 거예요 발대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길 도와주여 그 소경 받으세요 그 소경 받으니 강달하며 외치면 이 침에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주위의 사람은 이 소경 거지 새끼가 어 카미투이름을 부른다고 말렸어요 자기 아버지도 말렸을 거예요 야 놈은 새끼야 아니 거지 옷 입고 엎드려 있으면 까르뚱이 꽉 찬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부리고 답받았냐고 창피스럽게 그냥 먹고 사는 거 투명시장 없는데 아버지나 계속해요 나는 거지 싫어요 나는 소름이 싫어요 나는 예수 만나야 돼요 나는 그분을 만날 거예요 나는 꽃이 옷 갈 거예요 자리 잡은 예수여 나는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불쌍히 여기 서서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눈뜨기를 원하는 게 아니요 눈뜨고 봉사했잖아요 눈뜨고 봉사하면 눈뜨는 게 아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시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고버스 5장 16절 의의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하느냐 왜 그래도 목사님 선거들보다 더 그래도 좀 하나님께 가까이 좀 살라고 몸부리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어려울 때 여러분만 끙끙 되지 말고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사귀민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오늘도 오래라 붙잡혔소 놀이터에서 두 시간 동안 붙잡혔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또 기도해 준다고 하고 기도 안 하면 나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해주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 덕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입니다 요소가 기도했더니 요소가 기도했더니 요소는 보내줬습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요소가 기도했더니 완전 무당한 애국군대가 살려오더라도 어느 날까지 함께 가는 이스라엘 독성 중 다른 사람도 그저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며트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날쌘 군사입니다 지발을 말을 몰고 말 와 이런 말 모는 거 아죠 와 이렇게 몰고 가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옷 벗어도 되겠어요 이미 다 썼는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쌘 군사를 기말을 몰고 날쌘 군사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리도 몰고 가요 오리 오리 째 째 양들도 몰고 가요 그리고 애들도 지고 이고 그렇게 가는데 어느 사람이 빨라요 애국이 빠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며트나 상하지 않도록 구름기둥을 그리게 덮여서 흑암이 그 깜깜 깜하기 위해서 하치 앞을 안 보겠니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홍해를 다 건너도록 깜깜하게 했다가 그 흑암을 풀어주니까 뱃살하자 하고 막 몰고 가는데 보니까 바다를 갈라지고 끄트머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네 무너가자 하고 바다로 막 건너갔어 믿음의 사람에게는 길이 열렸지만 믿음의 사람 아니 사람에게는 길이 길이 아니요 그들은 그래서 그 바다로 막 건너가는데 다 건너고 가니까 모세가 손을 딱 들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애국의 그 수많은 군사를 수당당해버렸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높은 성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갈라 자기 백성을 건지기도 하고 정정에 이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봉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봉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해요 할렐루야 정말로 말씀의 은혜가 킹만하고 기도가 넘치면 우리 교회는 도움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4병전 2장 42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기도 인사도 막 저들이 막 보여서 전혀 기도하니까 하루에 3천명이 해결버렸으니 얼마나 교회가 그렇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갈죠 하루에 3천명이 어찌할 거 어찌할 거야 내가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 충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는 이적을 일으키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의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삼아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4병전 4단 28절 4병전 4단 28절 자 193년 4병전 4단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국농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부여 이제도 저희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간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낳게 하옵시고 폐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백일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에 충만하여 담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들의 간구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도 저희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이 큰 날로 우리를 빗박하지만 그들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도와주시고 주하 폐족과 이적이 거룩한 적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게 되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에 그 아랫다리가 친정했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어요 주택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모델이 우리 성경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을 따라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모델 된 교회 그래서 22세기 우리 교회를 한번 모델 돼보자 이거예요 정말로 찬양이 뜨거운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인적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가 있는 교회 성경에 침한 교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한번 이뤄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이 종의 꿈입니다 제 가슴 속에 제가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한평생 목사로 부른받아서 우리 성도와 함께 치유해라는데 어차피 참으로 누구나 시간을 보려고 갈 텐데 한번 작품을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한심 가지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이루고 가고 싶다 이거예요 목소리를 걸고 한번 이루고 싶다 이거예요 성경을 걸고 한번 이루고 싶다 이거예요 성도와 함께 생명 걸고 주의해 주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이력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요 어찌 그 분위기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느리지 않는 바로 그 비가 느리지 않는 그 땅에 한 삶이다가 믿음으로 엎드렸을 때 여러분 아마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옵소서 신뢰문을 열고 피를 쏟아 붕살을 하고 깜짝이 기도해 깜짝이 기도해 일곱 번씩이나 사안을 보내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는 골짜기 한 골짜기 바위틴에 엎드려서 깜짝이 기도한 다음에 구름이 오나 보라고 하나님의 응답해 구름이 오라보라고 자기 사안을 시켰어요 여섯 번을 오르내리면서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더 맑기만 한대요 그냥 살피 따로 던깨는데요 가져온 게 그냥 응답이 아니오 그래도 엘리아는 포괴당고 하하 두려워 온답해 그런 뜨거운 기도 사안이 달려오면서 천지자씨요 하하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쪽으로 와요 그러더라 구름이 손바닥만한 거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피를 내리겠어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원단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딱 물었어 이렇게 딱 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 됐다 됐다 가자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온다니까 엘리아가 벌떡 일어버린 거예요 야 이놈아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라 이놈아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났어 가자 아가베게 일어라 지금 비가 억수로 오게 될 거라고 우리 저쪽 영남 맛으로 억수로 와버린다 그 믿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을 내놓았고 할렐루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난 구름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안수할 때요 어떤 사람은 안수하는 즉시 그냥 고통이 통증이 끝나버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만 시원한 사람이고 제가 언제나 안수한 뒤에 머리가 시원합니까 물어보죠 머리가 깨끗합니까 그것만 물어봐요 머리가 깨끗합니까 다 깨끗한데요 그럼 고침 받았어요 왜 머리가 깨끗했다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갑니다 믿음을 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요 목사님 아픔 내리지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 응답을 기대하고 믿음을 내놔야 된다 온전히 통증만 다 안성도 마찬가지로 머리만 깨끗해지면 그 안성은 치료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통증 때문에 믿음이 없어져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목사님 아 죽으면요 양도해서 물어주세요 믿음 없는 소리만 다 들겠단 말 그 목사가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목사가 땀을 뻘뻐내면서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목사님 내일 병원 가야 되겠죠 아이고 입을 찢어야지 세상에 그렇게 목사가 땀 의사는 그렇게 땀 안 흘려 목사가 땀을 비롯하게 그냥 붙들고 기도해줬어요 머리가 시원해졌으면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해요 하느님은 곧 지치겠죠 할렐루야 네 날 지냈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면 감상금 들어버리고 말이죠 나 낫어요 간증도 해버리고 이래야 이게 하나님이 말이지 이게 간증해버렸으니 어떻게 안 고쳐주면 안되잖아요 하나님 미리 먹셔야 되니까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갑옷이 기망신이요 그러니 안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고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쳐줬는데 목사님 아마도 나 한 달만 살면 죽겠죠 아이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 이거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한 우리의 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자기 동네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정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해 주이소마 와 그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모르시나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응답해 주이소 응답해 주이소 아버지의 응답해 주이소 사투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준만 쓰려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요 진실한 기도를 듣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우리 성리절사님이 기도시켰더니 숨 넘어가고 있어 그냥 울어 그냥 우는 게 기도요 근데 울어도 조금만 울어요 태평기도 할 때 울어버리면 그냥 가슴이 초롱초롱해요 다 같이 울어버릴까 봐 근데 막 미사여구를 막 사용하는 기도보다도 한 번에 울먹이는 기도 주여 저 끝에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나는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써서 미사여구를 할 것도 없고 기도를 나는 어떻게 목사님처럼 기도할까 우한지고 저리고 동기한 명심들 병들이나 힘들어 막나 불리성 처리기나 이게요 훈련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요 그냥 주여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돼 하나님 우리 신상이 좀 어쩌고 뭐 문자 쓸 거 없어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식어진 가슴들 속에 오늘 이 신유수리를 통해서 불꽃이 말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이 신유수리가 오늘까지 다섯 개 테이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테이프는 제가 봐도 귀한 테이프요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신유의 신유를 가리키는 모든 말씀을 끝이 보내서 제 경험과 함께 말씀을 정말로 내 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거는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강릉에 떠는 이 말씀이요 제 말씀이요 여러분 이 테이프는 여러분 고급해서 가정에서 구비를 해두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들으라고 주고요 여러분도 몸이 아프면 또 한 번 들어봐요 말씀은 들 때 믿음이 와요 말씀은 들 때 병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테이프 이 스티커가 다 떨어졌어요 또 맞춰야 돼요 이번에는 더 멋있게 맞춰가지고 아주 멋있게 테이프로 만들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 이렇게 테이프를 주일마다 나오는 이 설교들 주국같은 설교들 여러분 계속 들으세요 제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집사님 집에 갔더니요 주말을 갔더니 한 번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는데 아 그러면 이제 설교가 나오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냐 속으로 근데 좀 내 마음속에 말이죠 아 그래도 목사가 왔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으면 듣다가도 목사가 오면 느껴야죠 근데 안 끄고요 그냥 계속 틀어놔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럼 목소리는 참 좋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따 설교 목사님 어떻게 목소리를 타고 났을까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아니 내 설교들합니까 하다 감사대 근데 어찌 그렇게 좋게 소리가 날까 싶었더니 오디오가 비슷한 거더라니까 우리는 카소트로 나는 내 목소리가 별로 세찬하여 하필 하나님 목소리가 좀 멋있었을 수 없습니까 성대를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아 근데 오디오 오디오 정부로 들으니까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축복받아서 오디오 좀 타세요 오디오로 목사님 목소리를 들어 은혜가 되더라고 난 속상했다가 기분이 엄청 좋아져 울었어요 듣고 떠듣고 떠듣고 그런데야 얼마나 감사해 한번 듣고 넘기기는 아까운 설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영적 자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용의 자산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엄청난 무슨 뭐 이런 건 없어요 8프로관도 없고 그러나 영적 자산 말씀 속에 심지어 짐이 놀라운 심지적인 경력 이런 것들은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성장해 나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사투사 포할수제 임적이 변화되고 참으로 신경배며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모두 모두가 평예수님 밖의 죄력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밖의 죄력으로 지원합니다 온암의 고춤에 발을 키워봐라 발을 키워봐라 도와봐라 우리 세상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여 기도군 이정을 일으킨다고 하나님 우리 기류의 영감을 키워주셔서 기류의 영감을 주어서 평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